농촌 폐교 10곳 가운데 3곳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역별로는 전남이 130곳으로 가장 많고, 경북 51곳, 경남 86곳 등으로 전체 폐교 1,350곳 가운데 31%인 417곳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미활용 폐교는 임대 활용되지 못한 채 앞으로의 활용 계획만 수립된 것으로 한 곳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씩 폐교 관리비가 소요돼 매년 15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.